5시 반 조금 넘었는데 공항을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안이 하나도 없죠 5시 32분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버스가 놀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거든요 공항에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지금 아침 6시 조금 넘었는데 여기 보면은 장난아니돼요 한국사람도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 많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다행히 싱가포르 항공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마티나 라운지에 지금 왔는데 벌써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네 드디어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의 첫 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밥이랑 라면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타고 갈 비행기가 저기 있네요 저 비행기를 타고 일단 싱가포르로 갑니다 항공기가 되게 낡은 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좌석이 신기하네요 있을 거는 그래도 다 있네요 지금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연 비자를 받았습니다. 진짜 여기 엄청나게 크네요. 여기는 저의 비자를 도와준 친구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커요.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되게 괜찮네요. 혼자서 그냥 있기는 매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음식을 다 이렇게 내부로 싸서 나오네요. 신기하다. 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위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더 위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더 위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더 위생적인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위생적인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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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